1.5kg packs 4.3kg 혼자? 네 6.2kg 라프타 혼자? 아니 근데 이거 혼자 다 먹는다고 말이 되느냐고 그게 진짜 대박이다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겠다 맛있어 1번번은 너무 혼자 그냥 오 마이 컷 내 손짜리다! 나는 무섭다 야 진짜 나는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진짜 오랜만에 노량진 수상시장 앞에 왔거든요 오늘 킹크림 먹을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 제일 큰 거 5킬로라고 들었는데 엄청 그랬지? 이만하겠지? 근데 노량진 수상시장 오는 거 되게 오랜만이야 마지막에 주꾸미 먹으러 왔던 거 같은데 아 진짜 봄 내면 주꾸미도 먹고 싶다 오? 사람 많아 손님이 되게 많은데? 대박 오 예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킹크림 엄청 많아요 대박 대박 킹크림 5킬로짜리 있다 그래서 아 5킬로야 네 제가 모르고 팔아먹어버려가지고 5킬로짜리가 진짜요? 네 아 5킬로짜리가 와 저것도 엄청 크다 4.2 4.3 4.3 4.3 4.3 4.3 4.3 4.3 4.3 와 저 랍스터도 엄청 크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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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ch 우와 우와 저거 랍스터가 대박인데 예 6.2kg 랍스터 이건 혼자 다 먹방하는 사람은 먹어요. 먹방하시는 분들도 모르니. 그러면은 요 4.3kg? 네 4.3kg. 저거 6.2kg? 6.2kg짜리 주세요. 혼자? 네. 먹방 하세요, 아가씨? 네. 오빠야 엄청 크죠? 원래 오늘 킹크랩 먹으려고 했지, 랍스터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랍스터를 먹게 됐어요. 쯔양은 그런 친구 안 왔어? 쯔양? 쯔양은 안 왔어요. 쯔양은 안 왔어요. 쯔양이 최고쯔. 쯔양은 이정도면 먹어요? 그럼요. 이정도면 먹어줘야지, 쯔양이지. 어머니, 이모, 이모. 중국언니야. 중국언니야. 쯔양이라고. 아, 여하야? 진짜? 나는 근데 직접 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5kg짜리를 차주셨네. 아, 뭐. 어떻게. 사진 찍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진 보세요. 한 사람 죽어야 되겠다. 우와. 핑크랩 4.3. 10.6. 야, 이거 뭐 제대로 하네, 제대로.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지, 확실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하하하하하하. 이야. 세상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거 엄청 짤꿈치인데. 일단은 혹시 통째로 쪄가지고 그냥. 통째로 쪄 먹으려고? 네. 얼마야, 세상에. 아, 뜨지. 좋지. 아, 뜨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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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크다. 혼자? 아니, 둘이 같이 먹는 거 아니고? 오, 미크다. 아니, 근데 이걸 혼자 다 먹는다고 말이 되냐고 그게. 좀 말이 좀 안 돼, 맞대. 얘를 꼬리를 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뭐 이렇게 와서 난리를 같이 또 도대체 야. 야, 세상에. 오, 어디나 가자고. 오, 엄청 크다. 우와, 이게 진짜 대박이다. 이게 진짜 대박이다. 진짜 멋있는데? 우와, 엄청 크네요. 중국에서는 이거 거지도 못해서 나는. 여기 와서 보면 되는 사항도 간 줄 몰랐어요. 일단은 이거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먼저 이렇게 통으로. 손질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맛있겠다. 원래 킹크랩이 이게 4.3kg면 진짜 엄청 초대형이거든요. 근데 랍스터가 너무 크니까 킹크랩이 아기처럼 보여요. 제가 먹방한 것 중에 랍스터가 제일 커요, 지금. 얘, 얘 먼저 선택하겠다. 얘 먼저 선택하자, 그만. 네. 지금 얘가 100%예요, 살이. 아, 진짜요? 100% 다 붙어있기 때문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역시 손질 엄청 빠르시다. 싹싹. 보통 망치로 깨야 하는데 가위로 그냥 막. 네 성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속사포 엄청 빠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수율이 꽉 찼어요 100% 우와 이게 안 빠져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수율이 꽉 찬 게 이렇게 붙어서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우와 이거 봐 이렇게 쏙 빼고 뭐야 킹크랩 왜 이렇게 맛있어? 하나도 안 짜고 엄청 고소하고 달고 킹크랩도 킹크랩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걸로 잘 불렸다 엄청 달아 살이 하나도 안 짜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대박 집게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집게 맨날 제가 킹크랩 항상 해체 제가 했거든요 혼자서 집게발 집게발이 진짜 손질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편안해요 최고야 직접 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살살살 여기는 딱 그 식감이 꽃맛살 알죠? 꽃맛살 그런 식감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집게는 너무 맛있어 조금 더 한 톨도 남길 수 없다 대박 아 저 이 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내장살 배 쪽을 가르면 이게 나와요 약간 징그러운데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어 너무 맛있다 진짜 눈물 나게 맛있어요 킹크랩 한번 먹어볼까 나 랍스터 맨날 헷갈려 툭 빠졌어 쏙 잘 빠졌다 와 이게 조그만 집게발이 이 정도면 진짜 큰 건데 얘는 내장 있나? 와 랍스터 내장 좋아요 살이 이만큼 나와 내장 안에 살이 와 다음에는 이걸 먹자 여기에 몸통살 남은 게 좀 이렇게 있거든요 위에 부분 중국 내장 묻은 거 보세요 약간 랍스터는 좀 더 쫀득쫀득하고 약간 살이 좀 더 훨씬 단단하고 그리고 약간 그 짠 바다 향이 강하게 느껴지고 오늘 킹크랩은 진짜 너무 부드럽고 달고 엄청 고소해요 몸통 이렇게 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대박사 진짜 쫄깃쫄깃하다 진짜 쫄깃쫄깃하다 원래 오늘 메인이 킹크랩이었는데 갑자기 랍스터가 메인이 됐다가 맛으로 인해 다시 킹크랩이 메인이 됐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쏙 빠지면 우와 내장 아 미쳤어 엄청 엄청 쫀득쫀득해 와 진짜 안에 수율이 100%예요 진짜 안 떨어지는 것 봐 이렇게 굵은 킹크랩은 처음 봐요 약간 해산물 먹을 땐 약간 되게 행복해요 진짜 하루 종일 온몸에서 비린내 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납사 테일 한번 먹어볼까 우와 그냥 쏙 빠져버리네 테일 엄청 크죠 하얀 단무지 옆에 쌈장 있네 한번 찍어 먹어볼까 역시 각각류랑 쌍장은 이렇게 랍스터도 다리가 있는데 먹을 만한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장도 찍어먹고 이것저것 찍어먹고 왔는데 저는 내장 찍어먹는 게 제일 안 아까워요 다른 거 찍어먹으면 좀 아까 맞아, 이거는 랍스터내장 왜 안 먹고 있었지? 너무 맛있는데? 반 띵해도 크다 너무 맛있다 음 반 띵해도 크다 내장에 runs 내장이 묽으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ㅎㅎ 국물처럼 먹을 수 있네요 ㅎㅎ 할아버지 frequency 집게 와 없다 와 진짜 엄청 크다 손바닥 한 개 반? 사장님 선생님 힘이 대단하시네 빠셀 이겼다 나와 이놈아 약간 제가 아까 잡아당겨서 흐물흐물해졌거든요 이렇게 큰 집게알 보였어요? 다른 건 차가운데 얘는 아직도 커서 따뜻해요 이게 특이하게 딱 이 집게알은 여기는 약간 식감이 무슨 유부? 스펀지? 유부? 다 먹었어 그거를 아니 비법이 좀 말라가지고 비법 있어? 비법이요? 엄마야 못 산다 내 나라 태산에 종주하세요 아직 배가 하나도 안 찼어요 엄마야 엄마야 이거 좀만 잘라도 맛있어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어 500원 이제 이렇게 남았을 때는 이거를 떼버리고 몸통을 여기다가 삭삭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삭삭 넣어서 이거 이렇게 비벼줍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장은 1등으로 좋아하고 두 번째로 몸통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 합쳐지니까 진짜 환상이에요 好 이렇게 으응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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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마야 이게 다 먹었어요. 비싸요? 네. 아이고야, 진짜 포장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금 배 안에 다 있는데. 아이고야. 손담사. 너무 맛있어. 이렇게 넣어 먹을래. 아니 진짜 혼자 이거 다 드시고 나왔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배가 안 차네요. 아 나는 다리 두 개만 먹으면 끝나는데. 라카 머리만 봐도 이게. 집인분을 혼자서 안 느껴줘요. 좀 먹으러 가면 항상 더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 컷 내 손까지다. 큰일 났다 야. 오늘 별로 안 찼다. 어? 나는 무섭다 야 진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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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시간만 나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먹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킹크랩이랑 랍스터 먹었다는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를.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으는 아저씨. .. 그치. ן 좋겠다. ğ persecution dimensional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